XSFM입니다. I, D, W, K 따라서 시뮬레이션 게임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숫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별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아보고자 할 때는 참 좋은 평가 수치가 나에게 매겨질 때의 기분. 모른다면 현대인이 아니죠. 그것은 알기 싫다 2018년 1월 셋째 주 평일은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박해문학관 시간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목이 잠겨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56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드코어 게이머 도도님이 오늘도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하드코어가 된 거예요? 저보다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한 스팀 하신다에 대화를 나눠본 바. 제가 전형적인 아저씨가 돼가고 있어서 되게 두렵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문학인이 됐어요. 지금. 스팀에서 사놓고 스팀에게 돈을 준 것으로 끝난. 그리고 되게 게이머로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산 게임을 평가할 수 없을 때. 안에서. 스팀이 그 얘기가 있죠. 예전에 복도리들은 게임을 사서 안 했잖아요. 네. 요즘 스팀이머들은 게임을 사고 안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플레이만 하고 안 샀는데 요즘은 사고 플레이를 안 해요. 사서 안 해요. 둘 다. 제가 후자예요. 아주 어릴 때 존재했다가. 그에 비하면 훨씬 도도님은 저에 비하면 하드코어다. 그래픽카드 뭔데요? 몰라요. 하드코어는 붓을 가리지 않아요. 이번 주 파케문학관 시간 이경혁 문학인과 더 나눠보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가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빅그린.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 쓰리 트리트먼트 투 쓰리 헤어팩. 빅그린이 늘 행사 중인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행사 중입니다. 안 깎아줄 땐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사의 내용까지 늘 복붙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요. 투 쓰리 샴푸에다가 투 쓰리 트리트먼트 패키지 61% 할인이 61% 할인이 제일 센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할인 나오는 게 다릅니다. 디테일은 세 거니까요. 액세스몰에서 다시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이경혁 문학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문학인이 돼서 두 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액세스에프의 문학상도 적고 말이죠. 그렇죠. 작품을 발표하신 게 있나요? 글쎄 제가 작품을 쓴 적은 없는데. 평론가는 읽기만 합니다. 아, 평론으로서의 문학인. 그렇습니다. 고웨이 삼국지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쭉 드렸습니다. 결론은 고웨이보다는 다른 데서 삼국지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 는 30년 된 기대로 끝맺음을 했어요. 애증의 대상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고. 지금 20대와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이긴 했지만 한계들도 명확했고 그래서 또 다른 기대로 우리는 2018년 가을을 다른 회사에 걸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대 아니라 10대하고도 결국 대화할 수 있는 게 군담소설에 대한 사람들의 본능적인 호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문헌에도 보면 누가 최강이냐를 가지고 계속 떠들었었고. 괜히 올림포스 가디언이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 고웨이 삼국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게임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명나라 시대였다면 관우 장비 중에 누가 더 세냐를 가지고 말 그대로 논쟁을 벌였다면 지금의 시대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관우는 무력이 얼마야. 청룡도를 붙이면 108이 될 거야. 정확하게 수치로 뽑아낼 수 있는 새로운 게임 플레이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들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도입해서 좀 더 비교가 명확하게. 한마디로 논쟁을 끝낸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실 정확하게 옛날 수치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구 하나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삼국지4에서는 누구의 무력이 얼마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 걔가 최강이었어라고 말하면 반론의 여지는 사라집니다. 그걸 반론하기 위해서는 아니야 쓰리에서는 이랬잖아. 수치에는 수치해로 반론을 하게 되는. 아까 잠깐 명나라 얘기했지만 명나라 시절 삼국지 얘기가 결국 그냥 멱살자비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 멱살자비를 대신하는 수치라는 일종의 포청청 같은 개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치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될 텐데 사실은 컴퓨터 게임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어떤 수학적인 수치적인 것들은 게임에 많이 존재를 했었어요. 사실 바둑을 예를 들어볼까요? 바둑은 19 곱하기 19거든요. 애초에 수학적입니다. 361개의 점을 놓고 0과 1이라는 디지털이죠. 사실은 흑과 100을 놓고 경기를 벌이는 어떤 애초에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는 소위 말하는 대량의 수치를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유희로 넘어오면서 정말 대규모의 수치들을 처리해 준 거잖아요. 컴퓨터 게임의 등장 이전에 어떤 우리나라에는 그 전통이 별로 없는데 서양에는 이제 TRPG라는 전통이 있죠. TRPG. 그것도 뭐 오래된 전통은 아니죠. 한 1940년대부터 흘러온 전통. TRPG가 테이블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하나를 놓고 모여서 보드게임을 하나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식의 부루마블처럼 간순한 룰이 아니라 롤플레잉이잖아요. 역할을 매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타지스러운 느낌이죠. 너는 도적, 너는 마법사, 너는 전사야. 그런데 어느 술집에 모여서 마스터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싸움을 줘요. 그런데 이 술집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산 뒤에 무슨 드래곤이 보물을 갖고 있고 공주를 납치했어. 그때부터 이제 모험을 시작을 하는데 그걸 이제 주사위를 굴리고 여러 가지 스탯카드들 뽑아가면서 이른바 캐릭터 시트라는 걸 정리를 하면서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마 컴퓨터 게임 롤플레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격을 하면 메시지가 뜨죠. A는 B에게 6의 데미지를 줬다. 그렇습니다. 웃는 E가 강력했다. 효과는 강력했다. 이제 이런 게 뜨겠는데 그것이 어떤 TRPG 전통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그 수치를 주사위를 굴리고 직접 손으로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시대의 흔적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수치가 이제 주사위로 굴릴 수 있는 정도의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요즘 모바일 게임 혹시 TV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가 막 저기 뭐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진상국 묵상이 아니면 볼 수 없던 장면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모바일 게임이. 진상국 묵상에서도 천명 킬을 하면 허 진조무쌍 뭐 이런 놀라운 멘트가 나오잖아요. 가끔 꿈에서 나오던 말이었어요. 와 누가 날 칭찬해주네 이러면서 좋아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천은 우스운 말 그대로 대량의 데이터로 오히려 영웅적인 모습들을 표현하는 시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의 연산 능력 발달과 관련이 매우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MMORPG의 가장 대표적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창기 플레이 때는 데미지, 그러니까 체력이라고 하죠. 캐릭터의 체력이 한 3천, 4천 근처를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가보면 20만, 30만까지 올라와요. 왜냐하면 게임이란 게 어쨌든 그 게임도 10년 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화폐 단위처럼 되어버렸군요. 점점 체력도 쎄지고 적도 쎄지고 하다 보니까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연산에 약간 무리가 오니까 화폐처럼 디노메이네이션이 그렇죠. 한 번 가죠. 그래서 영자리를 몇 개를 뺐죠. 그러면서 게임을 좀 더 원활하게 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정도로 수치는 굉장히 방대한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화폐처럼 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업까지도 오게 된 거죠.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계속 게임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숫자 얘기를 했네요. 사실은 오늘은 약간 숫자 얘기를 할 겁니다. 숫자로 세 개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아까 제가 TRPG 얘기를 했고 온라인 게임 얘기를 했지만 비단 이것이 어떤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숫자로 세 개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사실 수학이란 건 고대 그리스부터 나왔고 피타고라스도 정리 만들면서 했고 날강에서도 땅 계산하면서 기약했고 하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데이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데이터를 갖고 사실은 삼국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고대 소설이 게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서사가 수치화되는 과정으로서는 수학보다는 데이터라는 이름이 적합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좀 이야기해보면 물론 최초에는 고의 제작팀이 줄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졌는데 얘는 누구한테는 이겼는데 쭉 짰겠죠 한 번 저는 1편을 생각해보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1편은 랜덤도 하니까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대충에 유비만 한 90이지 뭐. 뭘 그렇게 따져. 아 고정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고정값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짤짤이 무장들은 다 고정값이었고요. 네. 군주들만 저거 랜덤을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막 올라갔어요. 게임 하다 본 수치가. 맞아요. 그게 하다가 그렇게 한 게 결국은 고정된 수치가 주는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마치 수능 점수 같은 거죠 우리들의. 이걸 딱 정해놓으면 왠지 정치적 용어죠. 역풍이 두려워서. 네. 당장 삼국지 팬덤에서 가장 큰 세력을 잃고 있는 우리 윗바와 촉바가 있죠. 그러면 조조의 수치가 높냐 유비의 수치가 높냐는 사실 분명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고웨이는 유비의 손을 들어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수치로는. 유비는 장수로 깔죠 대신에. 네. 거의 뭐 오호대장군은 뭐. 그렇죠. 막 했죠. 데이터로 어떤 표현을 하는 것들을 좀 거슬러 보려고 해요. 그러면 세계가 있고 존재하는 세계를 숫자로 풀어내는 방식들이 근대적인 의미에서는 어디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천문학, 과학. 우리가 이른바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면서부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로 가는군요. 네. 네. 천문학으로 갑니다. 네. 천문학을 제가 저는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깊이 다루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하나의 존재가 있고 그것을 숫자로 풀어낸다는 것을 아마도 이제 저. 처음에는 좀 갈릴레이가 생각이 나요. 갈릴레이는 뭐 어떤 숫자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했었잖아요. 망원경을 만들어서 관찰에 의한 결과를 그걸 받아서 행성운동으로 정리한 게 케플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성의 운동들을 하나의 법칙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주가 사실은 매우 수학적으로 돌고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사실 뭐 이 앞에 포톨레마이오스나 이쪽 천둥설 계열도 같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천둥설에 대한 법칙들도 만들어요. 그걸 아니 지구가 중심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돌다가 말 거야. 이렇게 좀 더 공식이 복잡하긴 하거든요. 갑자기 쉴 때가 있어. 네. 그게 왠지는 모르겠어. 나름의 공식화의 과정인데 이제 결국 공식이란 건 그렇잖아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이 세계를 설명하는 정답으로 가니까 그걸 누가 베이컨이었나요? 그쪽에서 얘기를 했었죠. 오컴의 운동이요? 아 오컴의 운동이요? 아 윌리엄 오컴이구나. 큰 베이컨. 그건 저녁 메뉴고요. 네. 죄송합니다.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베이컨의 생각이 맞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케플러가 행성법칙을 만들었고 이제 뉴턴 대에 이르면은 소위 말하는 우주가 하나의 법칙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라는 세계관이 도례를 하게 됩니다. 뉴턴 하면 사과, 만유인력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더 깊게 파는 건 과학자들의 영역이긴 하지만 결국 사고가 떨어진다는 현상이 인력이라는 하나의 체계화된 수치법칙으로 구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만유인력의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의 범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단순히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면 존재하는 세계가 수학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시대를 열어준 개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실제적인 면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근대화와 산업화겠죠. 과학과 산업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얘기를 좀 덧붙여서 비유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풍부한 설명을 게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자면 선사시대부터 미래 나노시대까지를 한 500톤 안에 쭉 경험해 볼 수 있는 게임이죠. 처음에 또 도자기 말든 사람들이 나중에 슈퍼로봇을 만들고 핵무기를 쏩니다. 지금 문명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 지금 이경혁 문학인의 설명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걸 내가 500톤씩이나 했다고? 톤수 안 보고 게임하시나? 제가 이상한가 보다. 저는 보통 며칠을 샜다. 단위가.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문명 3였나요? 누가 그걸 11년간 플레이를 한 분도 알았던데. 11년? 그 사이에 인류의 문명을 많이 변했죠. 문명이라는 게임을 보면 실제 인류 역사가 거쳐왔던 유적들, 제도들, 그리고 각 시대의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게임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올려볼 수 있고, 파르테노 신전도 볼 수 있고, 세종대왕도 나오시죠, 일부? 네, 그렇습니다. 거북선도 띄우고 좋은데. 식스는 언제 나오시더라고요? 식스에 타락하셨다는 소원이셨어요. DLC로 선덕여왕이 나올 거예요. 네, 그 얘기도 들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새 문명이 좀 그런 걸 맞추려고 해요. 어떤 역사적 성비라든가 중심국가 외에 제3세계 국가의 역사들 이런 걸 포함하려는 흐름들도 좀 있고요. 서구 중심, 백인 중심, 남성 중심의 역사를 탈피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좀 있죠. 네, 그런 흐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까드린드 메디치가 이번에 군주로 나와요, 6편에는.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죠. 태국 시암에 저기 람칸린도 나오고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5편인가 6편에서는 하와이에 가메하메아가 나와요. 그런 이름이 있어요? 가메하메아가 하와이 유명한 부족장 중에 하나였고, 그분의 이름을 따온 게 드래곤볼의 가메하메파죠. 그렇군요. 전 몰랐습니다. 저는 손오공이 쏴서 거기서 멈췄다는 줄 알았네요. 아하, 가메하메하라는 분이 계시다. 폴리네시아 역사가 좀 있어요, 따로. 그렇군요.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긴 폴리네시아 사는 폴리네시아에 여행 가서 마지막 날 아니면 알아볼 기회가 안 생기거든요. 박물관 갈 때 빼면은. 그러니까 문명이랑 게임이 어떤 이룩한 성과 중에는 좀 그런 걸 발굴해내고 알리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잠깐 격가지로 셌는데, 문명에 보면 주요한 역사적인 장면들을 잘 포착을 해서 게임 안에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말찬가지로 산업혁명과 근대화가 문명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석탄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이 철도를 깔고 이러면서 세계의 생산력이 크게 올라가고 덕분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권력이 더 확대가 되면서 전쟁. 세계대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현대식 보병이라고 하죠. 소총을 들고 싸우는 보병의 출현 조건으로 선결해야 할 기술문명과제가 조립생산체제와 대체부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조립생산체제. 네.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표현이 정확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 현대의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총과 장비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리플레이먼스가 가능한. 리플레이스가 가능한. 교체 가능한 부품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소위 말하는 쇳물을 부어서 한 번에 통하고 주저하는 건 아니죠. 칼과 창처럼. 그래서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다 교체 가능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방아쇠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총을 통째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방아쇠 부품을 바꿔줄게. 그래서 끊임없이 교체 가능한 어떤 조립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산업화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삼국주에도 나오죠. 동네에 그냥 못 만드는 장인이 아무 캐나 만든 칼은 그냥 보병이나 궁수와 노수가 들고. 칠성검은 이거는 양산 불가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칠성검을 들었으면 모두가 플러스 5니까 그 플러스 5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도대체 유비가 살던 동네의 대장장인은 누구길래. 그렇죠. 청룡어널도와. 하토리 한조죠. 그 동네는 뭘까요. 그냥 의병들한테 그런 병기가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말이에요. 1835.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총기 대량 생산의 시대는 관우가 어느 날 픽션 모드에서 하북에서 성한할에서 1승을 거뒀어요. AK-47을 발견했어요. 화하의 AK를 들고 있는 사람이 관우 한 사람뿐이야. 그럼 무력이 20이 올라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랑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모두에게 교체 가능한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무기가 주어진 시대. 사실 그 표준화가 단순히 생산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라고 하잖아요. 가장 권력적이고 표준화된 집단을. 그런데 한국은 특히 남성의 경우 징병제가 적용이 돼 있으니까 정말 다채롭고 개성 있는 20대들이 논산과 의정부에 딱 들어와서 머리를 뽁뽁뽁 깎는 순간. 바보가 되죠. 사병의 회귤화 중에 1단계는 바보되기인데. 그거를 군인들은 사재물을 뺀다고 표현을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일단 바보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커피 한 잔 나르러 가다가 미끄러운 바닥도 아닌데 그냥 걸려 넘어지고. 바보 짓을 해요? 네. 너 왜 그랬어? 그럼 대답도 못해요 심지어. 이유를 모르겠거든. 그게 옷만 바꿔 있는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정말 물을 빼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신적인 아우라에 대한 설명을 먼저 겪은 이들이 해주곤 했어요. 그냥 작대기 하나를 머리에 그어놓으면 알아서 지력이 마이너스 10. 올돌고리 됩니다. 누구누구 이병 2가 바보 2가 되었습니다. 효과는 강력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부품만 표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아까 조립생산 체계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도 사실 그 체계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옛 시절로 따져보면 어셈블리 라인에서 어셈블리를 행하는 사람.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의 교육기관인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회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야생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나름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룰에 맞춰서 사람들은 재훈련받고 재사회화됩니다. 그 과정을 거친 표준화된 인간이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물론 그 과정은 교육기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전통, 인습 이런 것들로도 계속 나타나긴 하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표준화의 과정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했고 역사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데이터, 아까 데이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천문학부터 시작한. 세계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다채롭게 볼 수가 있었죠. 별의 운동이라는 것도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런 데서는 별자리로 읽었잖아요. 우리는 점성술로 또 읽었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황도에 흉성이 들어. 당장 제갈량만 해도 자기 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직접적인 사인이죠. 심지어는 별을 막으려고 했죠. 떨어지는 별을 막는데 연희에 보면 위연이 재단을 발로 차서 별 떨어지는 걸 못 막아서 죽은 걸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위 말하는 주술과 신화의 시대가 데이터와 수학에 의해서 쫓겨났죠.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로 삼국지를 읽으면서 제갈량은 그렇게 죽지 않았다. 제갈량은 삼국지 기준으로는 54세의 연령을 찍어서 자연사했다. 그리하여 위연 편을 들게 됩니다. 위연을 잘못한 게 없다. 그렇죠. 재단을 차든 말아든 죽었을 거다. 자꾸 맨날 몰아 그러니까 역모를 하지. 아니 본인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관이 목 스트레칭 많이 한 게 죄야? 자기 상관이 미신에 빠져서 저 별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지내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형! 이러고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됐다. 좀 씁쓸한 얘기가 됐네요. 한국지 연희 시절에 책 삼국지와 비교했을 때 그런 점이 달라졌다. 수치라는 것은 그래서 아우라가 데이터로 교체됐는데 데이터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었죠. 우리는 기존에 처리할 수 없었던 더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잖아요. 통계가 잡히고 소위 말하는 표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또 상복지 얘기를 잠깐 해보면 화살 10만 개 얘기가 나오죠. 적벽대전에. 그렇습니다. 화살 10만 개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생산 공정이라는 것은 100% 수공업이었을 거고 그러면 누가 대를 깎아서 촉을 또 끼우고 깃털을 붙여서 10만 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할 거예요. 한 사방이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지방마다 다른 곳에서 다른 퀄리티의 다른 모양의 화살을 만들어 오면 그걸 가지고 쐈을 것이고 치킨전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무찬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 털이 어디 흔합니까? 다 다른 게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10만 개. 그래서 그 10만 개를 꽁으로 얻은 장면은 굉장히 유의미했죠. 당시에는.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이게 대대급에서 쓰는 1년에 훈련용 총알이 한 5만 발 정도가 될 거예요. 화살 10만 발과 비교해 봤을 때 양의 느낌이 많이 다르죠. 탄이 모자란다고 해서 사단장이 옆사단한테 안 알리고 일부러 가서 총을 쏘게 한 다음에 탄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생산물 자체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었죠. 수치가 만드는 대량화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우주를 하나의 수치로 읽었을 때 신화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그 신화를 완전히 버렸을까요? 는 아니거든요. 우리도 지금 아이들에게 처음에 별을 가르칠 때 저 별은 내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중간에 꺾인다. 이런 어떤 수학적 설명을 하기보다는 저기 북극성이 있고 엄마곰 아빠곰이 있잖아. 라고 우리는 계속 신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신화는 98년 1월에 새로 창조됐죠. 왜 이뤘어요? 진짜. 아저다 이거. 뭐 좀 던지고 싶은데. 늦게 오셨구나. 제가 막 던졌다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화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남째만 한편으로는 배척이 됐잖아요. 때로는 미신 때로는 뭐 그런 용어도 아주 과학적 사회과학 쪽에서 탈주수락?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사회가 합리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밀려난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씀대로 없는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빠질까요? 숫자로 뭔가를 읽었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계속 삼국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삼국질을 얘기를 해보죠. 야전에 대형이 잡히고요. 싸움을 해요. 그런데 예전처럼 코딩이 이제 그 넉넉한 환경에서 만들 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전장은 너무 말숙해서 장기판같이 여전히 삶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부상자도 없고요. 요즘은 부상자도? 요즘은 많이 있는데. 요즘은 있는데. 옛날 시리즈. 없거나 적고요. 나이 든 병사. 나이 적은 병사. 그 부분은 확실히 없죠. 그리고 또 화공을 맞았을 경우에 부상의 정도와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이동속도의 변화는 꽤 다르거든요. 화공치료는 자상치료하고는 많이 달라서. 화상은 따로 센터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여져요. 비교적 게임에서의 병사들은 바이너리를 따라요. 죽은 병사와 산병사. 산병사는 무조건 100%의 전투력.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도 그렇게 치면 세상에 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결국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고의용 삼국지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 보면 똥 싸다가 나고 하는 병사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화장실. 아니 전장에 화장실이 많으면 거긴 전장이 아니에요. 그럼 시가전은 어떻게 화장실을 썼냐. 그거는 완전 바보솀인 게 시가전 되는 동안 수도 안 나옵니다. 진행되는 동안. 화장실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네요. 그 생각 안 하고 게임했는데. 사실 그 생각하면서 게임할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이 숫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실은 몇 개가 필요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짓고. 그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게임한 적이 없죠. 징그럽죠. 예외란 징그럽네요.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추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추상. 원래 한자로 추상화할 때 하면 추상이라고 하면 보통은 알 수 없는 그림을 가르치는 단어를 많이 쓰이는데 원래 한자어는 추상이 그렇잖아요. 밀추자의 형상상자잖아요. 상을 밀어낸다는 의미로 원래 쓰였었고 어떤 개념을 추상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삼국제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 조조의 일생을 다룬 소설이 있다고 쳤을 때 조조의 일생을 연대기로 다루진 않습니다. 다 다루면 그거 읽는데 몇십 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사건과 필요한 지점들만을 쏙쏙 뽑아서 앞뒤가 이어지도록 서사를 만들어서 하나의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소설을 보면서 이거는 조조가 태어났을 때 그날 밤에 울었냐 안 울었냐가 안 써 있으니까 소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잘 된 추상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소설의 모습인데 디지털화 소설의 게임화를 만든 삼국제의 경우에도 당연히 모든 데이터를 다 밀어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의 전장으로 벌어졌던 역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잡아내고 그것을 수치화한 작업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병력이라는 개념을 수치화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능력을 수치화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수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삼국제가 이렇게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데이터의 세계에서 새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에 문턱을 넘어서면서부터 중요한 지적이 이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게임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모디에 하면 옛날에는 PC툴즈를 동원해서 내 입맛에 맞게 다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추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게 결국 예를 들어서 삼국제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물을 묘사할 때 쓰이는 데이터가 무력, 지력, 매력, 정치 보통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시리즈마다 이어지고 거기에 지휘, 통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이라는 게 무력, 매력, 지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치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치사도 이런 거 없잖아요. 치사 치사도? 아니 그런데 성격이 있지 않아요? 야망과 이런 게. 그런 거. 야비함. 숨겨진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걸로도 다 묘사가 안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밌는 게 삼국제 게임을 플레이해 본 사람들의 경험이 딱 수치를 하나 갖다 주잖아요. 대충 알아요. 예를 들어 지력이 100으로 찍혀 있으면 누굴까 물어보면 정답을 말합니다. 제갈량. 제갈량이죠. 그런데 지력, 무력 다 높고 수전 능력이 높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90 후반까지는 안 올라가는 능력치에 문물을 겸비한 숫자를 벗다. 주유죠. 보통 주유 얘기하고. 그렇고. 예를 들어 지력이 1위다. 올돌골이다. 되게 재밌는 게 숫자만 보고 알아요.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2나 3 기준으로 3, 4다, 10대다. 10대도 있어요. 조표예요. 그게 시리즈의 백합할인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국제 시리즈 무장들을 매 시리즈마다 정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능력치의 총합이 100 언더로 나오는 8명을 찝는데. 이제 백합할인. 누군지 알았어요. 유선, 황호, 조표. 다 되게 중요한 인물들 같아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늘 눈에 띄고. 얘 뭔가 1위라도 시켜서 보람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일은 너무 못하고. 시켜놓으면 못하고. 유선이 보면 화가 나겠죠. 화가 날.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현상이 되게 재밌잖아요. 사실. 우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숫자만 보고 누군지 딱 알고. 예를 들어 한 시리즈 오래 하신 분들은 디테일한 숫자도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럼요. 92이면 가능한 무장은 누구누구누구. 이런 걸 정확히 뽑아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 기준으로 감령. 하우돈도 93? 하우돈 93. 조은이 매력이 92였던 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수치를 딱 놓고 보면 조은이라는 걸 알잖아요. 숫자로 세 개를 인식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적어도 후한 말에 사람을 숫자만 보고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떨렁 숫자 세 자리에서 여섯 자리 내주면 사람을 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추상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을 묘사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가능성 중에 다른 모든 것들이 추상되더라도 대표할 수 있는 몇몇의 수치만으로도 우리는 그 캐릭터의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트릭스에 나왔던 그 장면은 장난이 아니네요. 가능하죠. 어느 순간 니오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잖아요. 그 총알을 막아내는 순간이. 세상이 숫자로 읽혔다. 우리는 세상은 숫자로 읽네요. 그리고 그 숫자로 만들어지는 세계를 이거는 자연적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가 하나의 법칙을 두고 기준을 두고 짰을 겁니다. 아까 잠깐 우리 얘기 나왔지만 그러면 장료와 장비 중에는 누가 더 무력이 높아야 하는가를 두고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정을 하겠죠. 둘이서 맞붙은 적은 언제였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A를 이긴 B는 A에게 진 C보다 강하다. 그렇죠. 이런 삼단 논리들을 세워가면서 서열을 잡고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 이것을 약간 정치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 얘기부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곧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던 20세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게임하는 사람들은 게임할 때는 무진장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 수치는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믿고 다 좋아. 이 수치 정한 놈 누구? 불러와봐. 무슨 근거로 정했어? 네가 문초에 목을 배봤어? 그걸 꼭 목을 배봐야 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최소한 일기통을 떠보든가. 예, 광고를 듣고 오죠. 그곳은 내기실세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전화영어.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C3G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하루 건강, 하루 한포, 하루 세활.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미아. 평산네이처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어. 친구도 못만.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25? 뭐? Perfect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Oh, you got it right.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XS Mall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또 나왔습니다. 그게요. 삼국지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스포츠 관련 게임들은 매출 때문에라도 매해 게임을 새로 만들어요. 로스터가 매해 바뀌고 매해 성적이 바뀌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수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매해 선수들의 성적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나오고 출시되기 전에 그 종목의 팬들이 다 관심을 게임을 안 하는 사람도 관심을 가져요. 이번에 이 선수 수치 몇 나왔다. 그게 인스타그램에 막 퍼져요. 그리고 감론을박해요. 물론 이경혁 문학인이 말해준 대로 게임에 들어가면 받아들입니다. 게임에서는 완전 세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아무튼 몇 번의 증명을 저희들이 말로 써야 드린 겁니다. 우리는 후한 말의 사람들을 수치로 이해하고 있다. 그의 아이덴티티는 수치로 보고 있다. 병력이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 숫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그런데 그 장비를 죽인 사람들이 있죠. 범광과 장달. 그 사람들이 예전 시리즈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은 장수예요. 네. 장수로 나오고. 장비랑 맞다위를 뗄 수 있는 레벨이 됐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전까지는 안 쳐줬는데. 골돌골보다 똑똑하고요. 그렇다고 4나 5는 아닙니다. 인텔이. 숫자라는 것이 결국 누가 만드느냐. 데이터 세트를 누가 만드느냐는 것은 결국 권력과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고 추상이라고 표현했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에서 배제되는 것들을 누가 배제시키느냐라고 읽었을 땐 정말 이 권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근대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기록이 있어 왔죠.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시황 얘기를 잠깐 해보면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이 가장 먼저 했던 개혁은 도량형의 통일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잖아요. 맞습니다. 도량형이라는 건 곡식을 세는 되나 말 그다음에 길이를 재는 자 무게를 재는 추 이런 것들을 각국이 각자 쓰고 있었던 것을 진나라 기준으로 하나로 딱 통일을 했다는 거죠. 도량형을 통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세금을 걷을 때 쌀 두 대를 걷겠다. 그런데 두 돼가 저희 한나라는 이걸 쓰는데요. 저희 조나라는 이거 바가지인데요. 이러면 세금이 안 걷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내 기준이다. 너네 모자라잖아. 진나라 사이즈에 맞춰. 바로 설명됩니다. 수치가 권력이다. 네. 수치가 권력이죠. 동양만 그랬을까요? 로마는 점령한 지역마다 가장 먼저 도로 통일을 하죠. 술의 규격이 딱 다닐 수 있도록 맞게. 그럼으로써 유통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기차 궤도도 서로 궤도 다르면 기차 못 지나가고 거기서 유통 막히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사실 도로의 표준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따라서 표준이란 것은 단순히 이것이 표준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다는 게 일종의 배제를 포함을 해요. 진나라의 돼는 너희대보다 크고 너희대보단 작아라는 표현. 다시 말해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표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표준의 핵심이죠. 표준이 아닌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표준의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을 잡는 것은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 미셜 푸코의 이 지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비정상이라고 누가 설정할 힘을 가진 놈이 비정상이라고 체크해놨기 때문에 그놈이 비정상이라. 그리고 나머지가 정상이다. 정상이 누구인지 지적해줄, 정의해줄 권력이 어딘가에 존재한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그리고 수치를 정의 내리는 그 권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량형이라는 것이 근대라는 폭발적인 생산량을 만드는 기저가 됩니다. 아까 대량생산 체계를 얘기했지만 다시 도량형이 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은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표준화가 핵심이에요. 컨베이어 벨트가 막 돌아가잖아요. 우리 가장 유명한 장면이 영화에서 모던타임즈에서 채플린이 계속 컨베이어 벨트의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데 사실 그 작업을 수공업 시대랑 비교를 해보면 딱 드러나죠. 뭔가 부품 하나를 만들 때 수공업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만 만들잖아요.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어긋나면 자기가 깎으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만 개를 만들면서 분업이라는 효율 높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부품이 톨러렌스라고 하죠. 공학용어로. 한 개의 오차 이내에 오류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부품을 표준화해야만 컨베이어 벨트가 돌 수 있고 그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척도, 자화, 저울과 이런 기준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지력, 무력, 매력이요. 네. 그런 기준들을 갖춰야만 지금 근대화가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과 대량생산의 기반이 데이터, 표준화, 이런 어떤 수치적인 방법론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컴퓨터 게임 삼국지에 들어와서는 사람을 수치화해서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매력은 대체 어떤 걸로 기준을 맞춘 걸까요? 그게 몇 가지 능력을 이제 시리즈가 반복될수록 알게 됐죠. 몇 가지 능력을 붙여서 퉁친 하이브리드 크로스오버였다는 걸. 나중에는 외교가 따로 들어가고, 내치가 따로 들어가고 했잖아요. 등용할 때도 쓰고. 만촌과 과후는 쓸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사로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책사로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력과 무력과 매력만 있던 시기, 혹은 해전과 야전 정도의 능력만 구분할 수 있던 시기에는 다른 능력을 볼 수가 없었다. 데이터가 점점점 더 많은 양을 다루고,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항목 제출을 늘려가면서 삼국지 시리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단순했던 능력들을 하나하나 세분화하면서 좀 더 캐릭터의 디테일을 올리는 성과를 보여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그러면. 기본은 안 달라졌어요. 네.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볼게요. 삼국지에 실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허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소는 인물평으로 유명했죠. 조조를 보고 난세 간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허소였고. 시세지 능심, 난세지 간웅. 그런데 허소의 인물평가를 지금의 삼국지에 가져와 보면 참 대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허소는 그래서 이 천하에서 무력이 제일 가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그 사람이 평가를 할 때 말로 풀죠. 어떤 비유와 표현과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반면에. 허소는 조조를 일컬어 95, 91, 92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 치면 이게 사실은 납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허소가 지금 여기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저 조조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세의 간웅이죠.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아니 그런 거 말고 데이터로 좀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면접 점수 몇 점이냐. 네. 그래서 걔는 저기 커트라인이 얼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잖아요. 허소가 진짜 인물이었다면 이해를 못하겠군요. 그게 왜 궁금하냐라고 되묻게 했군요. 난세의 간웅이라니까. 간웅 뭔지 몰라. 간웅? 간웅 짱이야. 능신도 짱이야. 허소의 입장에서는 설명 다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설명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데이터가 결국 일종의 권력에 의해 나오는 산물이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그 데이터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때로는 애초에 데이터화와 대량화가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 효과들을 일으킨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입사시험이죠. 그러네요. 요즘도 많이 하나 모르겠는데 인적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입사를 하거나 심지어는 군대 갈 때도 해요. 군대 갈 때 왜 해요? 이상한 사람 걸러낸다고. 해요.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이상하게 생각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을 때 알아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를 하는 걸 하는데 허소가 얘기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적성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치세의 능신이다라는 표현은 적성이에요. 그렇죠. 치세의 능은 훌륭한 사람이야. 하지만 얘는 난세가 되면 변할 거야. 이거는 이 사람의 적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찝어낸 적성 검사의 대표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적성 검사. 그런데 지금 만약에 회사가 사람을 뽑는데 허소를 데려다 놓고. 자 신입사원들 쟤는 간신일 것 같나?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얘기를 하겠죠. 허소 입장에서. 목을 돌려 뒤를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머리 뒤에 반골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각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 사람을 실제 인터뷰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인적성 검사와 소위 말하는 이력서 자소서잖아요. 그리고 그 필터링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도 제한된 시간이죠. 아까 제가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시대라고 했지만.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1만 명, 10만 명씩 몰리는데 그걸 허소식으로 다 하나하나 앉아서 말을 걸어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계속적인 필터링을 하고 면접 인터뷰를 보더라도 심지어 앞에 인적성 검사 표와 이력서 자소서를 놓고 너의 스펙을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할 수 없군요. 평가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다 못 보죠. 진짜. 길게 써도 다 못 보고.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대니까 어쩔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러면서 우리는 놓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많은 분들이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지원자 입장이기 때문에. 놓침으로 많이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나는 떨어졌는데 인터뷰도 안 보고 떨어지잖아요 사실. 저는 토익 점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 못해요. 난세가 오면 영어를 갑자기 할 수 있다. 엄베코군도 토익을 보는데. 제가 양이 안 봐? 엄베코군은 못 가겠네요. 그럼 엄베코가 합격이에요. 엄베코가 심사위원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데이터화되는 인간이라는 것이 놓치는 점. 허소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인사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들이 데이터화하면서 우리가 많은 생산력을 보장하고 더 많은 세상을 보게 되는 한편의 외부 효과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숫자로 평가를 받아서 기분 나쁘다 정도의 이해에 머물러 있었는데 상국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가옵니다. 우리한테도 매우 익숙했다. 심지어는 이제는 그게 특정 기업에서 사람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방식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취업 카페 이런 데를 사실 좀 둘러보면서 느낀 게 자기가 이 기업에 취업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Q&A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데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 스펙을 쓰죠. 직어국 7.50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지방거점 국립대 출신이고 토익은 750 근처고 그다음에 3.8은 학점이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는 몇 시간이고 이런 것을 쫙 수치로 써놓고 그러니까 어떤 문장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깔아놓고 이 정도면 어디급 공사는 합격선인가요? 선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비가 지식인에 물어보는 거예요. 85, 72, 99입니다. 화화를 제 손에 넣을 수 있나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 갈량이 지력 100, 무력 70인데요. 조조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먼저 박근혜 몰래. 그런데 과가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90대 이상은 되긴 하는데 자리가 없는데? 유비군은 어때? T5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가보세요. 그런 느낌이죠. 저기 지가 한나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3번 대표가 찾아와서. 그렇죠. 작은 회사에서는 3번 대표가 찾아올만 했다. 네. 나는 싫고. 조조군 자리 없나? 그렇죠. 안 되면 중소기업 가야죠. 그러니까 계속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걔도 거기 갔어. 난 못 가겠다. 자기 친구들 다 가 있고. 그렇죠. 커트라인이라는 표현을 보고 되게 놀란 거예요. 저는 숫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숫자로 나는 통과하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 답글을 해 주는 댓글들. 각자의 경험 기준으로 그 정도면 통과 가능해요. 내가 봤는데 그 선에서 떨어진 사람 봤어요. 사례들을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회사 붙을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라는 주식, 나라는 크립토커런시의 가치를 평가받으려 하고 있는 거였네요. 네. 수치라는 것이 결국. 이거 재밌다. 수치라는 것이 권력에 의해서 탄생했고 권력이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죠. 그것이 하나의 방법론에서 나오는 권력이니까 권력의 주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수치라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틀 안에서 서로서로를 비교할 수 있게 됐고 사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비교 과정에서 배제도 일어나죠 실제로. 정상과 비정상이 나눠지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있다는 건 말 그대로 명확한 기준이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기에는 너무 많은 지평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고 다만 삼국지라는 게임에서 봤던 하나의 소설, 하나의 이야기가 허소가 천하제일 영웅을 이야기하던 어떤 질적 방식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것들은 데이터 시대에 와서 보다 양적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방식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삼국지라는 게임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과생들의 대화죠. 알아는 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는데 아주 우중충해요. 바깥세상은. 보세요. 지금 사일런트 휠 같은 바깥에 뭔지를 보면서 저희가 고의 삼국지시를 플레이했을 때 우리가 피 속의 방향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 정보기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또 좋은 얘기도 드리자면 광고를 듣고 올게요. 이경혁 문학인이 얼마나 문학소년이냐면요. 평생 게임 관련 칼럼 썼으면서 어쩜 이렇게 말을 시키면 멈추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어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어가 힘든다는 것은 허소와 같은 표현이죠.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방어력은 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25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레노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 파케문학관 첫 번째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혁 문학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시리즈에서 우리가 그토록 숫자에 적응이 되었고 숫자만 보면 가슴이 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해봤으면 그 숫자 보고 신나는 이유도 아마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특히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피곤해하면서 숫자로 사람들을 수치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인사 담당자의 마음속에도 떨어지게 된 사람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표현이 안 드는데? 그게 다 수치화되어 있는 지금 세상에 모자란 부분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이머들이 이야기하는 삼국지가 아직 채워나갈 부분이기도 할 거고요. 수치화와 대량 생산,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제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죠, 요즘의 우리를. 이것을 그냥 기술자적 측면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기술을 밀어온 방향은 물리량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물리량으로부터의 탈출? 네, 이거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이 노동을 하면서 자기가 육체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란 게 정해져 있었겠죠. 하루에 밭을 갈아봐야 얼마나 갈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도구를 씁니다. 수레 같은 걸 가져오고 그래서 조금 더 갈게 됐어요. 조금 더 생산을 할 방법은 뭘까? 소를 데려옵니다. 여물을 먹고 밭을 갈아. 생산력이 점점 올라가죠? 기계를, 도구를 썼고 가축을 썼어요. 그러면서 뭘 극복했냐면 내가 내 육체로 할 수 있는 노동의 한계를 넘어섰죠. 물리력을 넘어섰죠, 자신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생산력을 늘리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기관들이 들어오죠. 외형기관, 내연기관이 들어오면서 부스트 엔진을 통해서 증기, 물을 막 끓여서 엔진을 돌리니까 이게 그냥 방정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유럽의 생산력이 올라가죠. 다른 시간대를 살 수 있게 됐죠,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는 시공간이 변합니다. 물리량을 넘어서니까. 그렇게 쭉 기술이 발전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나오면서 질량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총량이 얼마다를 밝혀냈잖아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에 달을 딱 찍고 나서 그다음 나온 기술이 재밌죠, 디지털이죠. 디지털 기술은 왜 이를 물리적 공간에서 해라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이 대표적이에요. 옛날에 시장 가서 사과 한 박스를 사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갑니다. 시간을 썼습니다. 에너지를 쓰고요. 한참을 가서 사과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딜 치죠. 애들이 치고. 그래서 봉다리에 이렇게 양손에 들고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집에 옵니다. 버스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팔도 아파요. 인터넷 시대에는 그 물리적인 조건들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모든 실제 물건이 오는 딱 물리적 그 지점을 빼고 나머지를 다 사이버 공간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공간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옥천에. 그것은 산업이 극복해야 될 문제지. 고객이 신경 쓸 문제는 냉정하게 보면 아니죠. 적어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는 개념을 디지털로 대부분 옮겨놓고 절대 디지털화할 수 없는 실제 물건이 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대량 생산 체제로 집어넣었죠. 아까 옥천으로 표현하는. 저는 뭐로 얘기하려고 했냐면 후기로 때웠다고. 먹어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내가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상당수가 물리량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본다면 디지털 기술의 등장도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가축을 들여왔거나 기관을 발명하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과정들의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단순히 정보용으로만 쓰지를 않았고 계속해서 이걸로 쇼핑도 되고요. 뭐도 되고요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던져왔던 거죠. 맞아요. 삼국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국지가 갖고 있었던 게임이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원형을 디지털을 배제하고 한번 상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이 피어스 주연의 영화 타임머신 같은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거슬러서 우연히 올라가지 않는 이상 경험해 볼 수 없는? 네.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들. 상상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지만 레고가 대표적인데 자신의 상상이 머릿속에 있었을 때와 그것이 어떤 만져질 수 있는 재료로서 나타났을 때 쾌감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삼국지를 그 역사의 장면들을 내가 좀 재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죠. 왜 피규어 갖고 만드시는 분들, 디오라마라고 하나요? 네. 그런 장면들을 만드는 작업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생동감은 없잖아요. 딱 그 장면이 주는 스펙타클은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만대군이 불에 타 죽는 적벽대전의 다이나믹함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냥 회화 조소죠. 네. 그런데 디지털, 물리량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론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단에 올리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것은 수치화라는 개념이었고 그 수치화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존재했던 수천 명의 인물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동작하는 구조를 하나 만났고 그 구조 안에서 정말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내 상상력을 있는 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희를 얻은 거죠.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디지털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 양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단순히 게임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디지털의 방법론이 도입이 되면서 가능해진 것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도 계속 삼국질 플레이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내가 지금 2천 명을 잃었는데 저 2천 명의 가족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한 건 좀 과하죠. 과학이긴 한데 예를 들어 그것이 유희가 아니라 현실의 영역에서 수치화가 벌어졌을 때 놓치는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되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까는 취업 얘기를 했죠. 많은 분들이 그 취업의 문턱 옆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수치화되지 않는 항목들을 드러낼 수 없는 구조에 살고 있고 그것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취직하신 분들은 나는 통과했으니까 괜찮으라고 생각할까요? 재미있는 얘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죠. 저는 신용평가사에서 얼마 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이제는 드디어 문학인이에요. 망했어요. 문학인 aka 백수라고 부르는데 신용평가사에서는 여러분의 신용을 개인신용등급이라고 하죠. 아마 은행에서 대출을 한 번씩 받아보신 분들은 자신의 등급이 자신의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Q&A, 대출 관련 카페를 가보면 똑같은 아까 취업 스펙 같은 게 또 올라옵니다. 그러네요. 나이스 평가정보 5등급이고요. SCI 7등급인데요. 이 제2금형권에서 몇 프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출 상담사들이 쭉 답변 달아주죠. 뭐라고 달아주죠? 그 등급 정도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휴대폰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재밌죠? 사람을 등급화해놓고 여러분이 은행이나 신용평가사에 자신의 등급을 제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 인사 취업은 내가 이력서라도 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냈는데 내 등급을 이미 매겨놓고 게다가 몇 년간의 이력을 쌓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돈을 꼬어준다 안 꼬어준다를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정보를 좀 보려고 했더니 돈을 내래요. 퇴사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회사 안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다는 얘기. 그러네요. 이 정도가 기밀루설은 아니잖아. 아닙니다. 신용정보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그 회사 연맥이 있는 직원들 보면 법을 잘 알아요. 저 여술 매니저님.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내지도 않은 정보가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행에 가면 은행 상담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모든 상담원들은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매뉴얼대로 그냥 응대를 할 뿐이에요. 고객님 신용등급이 얼마시고요. 저희 쪽에 갖고 있는 게 얼마니까 이 정도까지만 가능하세요. 상담원, 할아버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유, 정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이 급하고 허소 같은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는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딱 한 건 상담원이 딱 한 거지. 데이터와 신용등급 구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난세는 2년 내에 갚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난세가 안 와요. 네. 난세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걸리는 거고 심지어는 그게 그 정보의 주체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편의점이 사람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1995년이나 4년경쯤에 그런 이야기들을 라디오 방송에서 사연으로 들었습니다. 웬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와서 가달라고, 가달라고, 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손자 사주려고, 손자 사주려고. 그리고 만 원짜리를 종업원과 알바생과 100원씩 객출해서, 종업원이 100원이 따로 객출해줘서 9,900원에 쇼붙여서 보냈다. 그때는 시절이 얼마나 우울했냐면 그걸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유도리라는 게 있었던 시절이 살짝 있었죠. 하지만 신용평가 제도로 돌아가는 오늘날의 금융권에서 유도리라는 것은 매우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유도리는 보통 은행장 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아들이죠? 다시 한 번 힌트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다 수치화되어 있는데 숫자를 매기는 그 권력 어딨냐. 수치화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의심할 존재. 그게 기계문명이 완성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기계가 다 해주고 다 똑똑해지는 건 좋다. 그래서 우리의 생로병사를 결정해주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는 더 오래 살고 편하다 치자. 누가 더 오래 살고 누가 더 안전하게 사는지 결정해주는 주체가 누구냐. 그건 여전히 사람 손 사람 머리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구글도 아직 연의와 실제 역사를 무장들의 수치로 완벽하게 환산해주는 AI를 만들어내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저겁니다. 그걸 만들면 된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기계를 잘 신봉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 이 몇 년간 입학 사정관제고 뭐고 다 없애자는 얘기 되게 많이들 했어요. 그냥 수능 100%로 가 라는 말은 수능 100%가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수치를 개발해내려고 했는데 그게 다 실패하니까 피로감이 쌓였다는 거죠. 그걸 꾸준히 쉬지 않고 한 발씩 이래도 더 나가고 있는 게 고A가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 고A가 한참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제로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류는 반 발씩 1cm씩 전진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지금 마음에 많이 안 드는 거죠. 이미 다 우리는 수치화가 끝나버려가지고 말이죠. 이 비슷한 얘기를 다룬 책이 작년에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량살상수학무기라는 되게 유머러스한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량살상무기가 WMD잖아요. 거기서 메스를 MASS에서 MATH로 MATH로 이해가 쉽네요. 네. 그래서 대량살상수학무기라고 해서 나온 책이 작년에 한국에도 번역이 됐고 그래서 나름 인기를 좀 끌었죠. 이 책은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라고 할까라고 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책이 저자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융회사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학자였고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한참 금융회사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소위 말하는 금융공학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그다음에 금융회사가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밖에 나와서 바깥쪽을 위한 수학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바깥쪽을 위한 수학. 네. 오큐파이 쪽에서 너희가 저 금융회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갖고 있는 통계와 수치와 갖고 있는 무엇을 짚어야 하는가라는 이론적인 작업들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책으로 나온 결과물인데 여기서 이제 평가모형이라는 중심을 두고 수치화된 데이터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짚었어요. 불투명성, 확장성, 피해.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풀어볼게요. 불투명성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우리의 신용등급 얘기를 잠깐 했지만 내 신용등급을 내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은행은 다 알죠. 그래서 딱 사람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런 식도 가능해요. 지문인식 체크를 하자마자 쟤는 7등급이니까 쫓아내. 이런 판단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몰라요. 내가 몇 등급인지 모릅니다. 이게 정보 불평등이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 대출 거래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권력은 금융기관에 넘어가 있는 거죠. 금융기관은 입구에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도적인 문제만 없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가지고 이런 마케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쭉 전체 신용등급을 보고 신용이 괜찮은 사람 집에다가 신용카드 그냥 넣어줍니다. 서명해서 쓰세요. 그래도 걔네는 손해를 안 봐요. 그렇죠. 이 구조 자체가 이미 나는 접근할 수 있지만 너희는 접근할 수 없어라는 구조 자체가 만드는 불평등이 데이터에 의해서 존재를 한다. 나이트클럽이 훨씬 인간적이네요. 기도는 행세 다 보고 사람 앞에 딱 마주하고 그다음에야 물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질적평가를 하네요. 여기서는 앉은 순간 이름 확인하고 신원 확인하면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버튼 눌러서 밑으로 뼉 내려오는 수 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신용등급을 매겨서 사람을 판단한 게 단순히 대출에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영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용이 낮은 사람이 그래서 대출을 안 받으면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신용불량의 굴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XX에서 무이자 이벤트 옛날에 한참 했었죠. 실명 공개해도 돼요? 여기서 무이자 이벤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3금융권 소위 말하는 사채권에서 대출 기록이 나오게 될 경우에 1, 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 기록을 남겨주려고 무이자를 풀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는. 정말로 무이자예요. 그런데 대신에. 1, 2에서 잘라버리는 게. 1, 2에서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3만 쓰게 되는 거거든요. 주혼의 주인공처럼 목이 꺾일 뻔했어요. 놀라가지고. 그런 뜻이군요. 그런데 잘 갚아도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3금융은 그리고 이자가. 그렇죠. 어마어마하니까. 쉽게 갚을 수 있는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3금융권의 제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죠. 일단 여기 들어오면 이 고객은 딴 데는 못 가. 그렇게 결국 하나의 모델을 위해서 사람이 특정 금융에 묶이게 되면 소위 말하는 현금 유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범죄에도 좀 더 쉽게 노출이 되고요. 그대로 돈이 없는 듯이 분유권 문제로 절도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상황인 거죠. 확률로 봤을 때는 범죄에 어떤 사람이 노출될 확률을 금융권이 높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계속 외부 효과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올돌고리 지력 1이니까 계속 당하잖아요. 상인한테 설전할 때마다. 그리고 옥장판 사와서 낱만해 풀고. 타원 사태가 계속 바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옥장판을 타고 낮에 독이 있는 강을 건너가. 그렇죠. 그걸로 막 화살도 막아요. 옥장판이. 등갑병이네. 그러니까요. 등갑병이죠. 원래 옥갓병이었는데. 올돌고리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조표가 13, 18, 19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마음씨가 고와. 마음씨도 안 곱정하잖아요. 질적 평가할 수 있는 거 보자고요. 완전 잘생겼어. 아랍 모델 누구야. 미친 듯이 잘생겨야지. 완전 잘생겼어. 뭔가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레주멘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용했을 때, 우리 군주로서의 우리가 등용했을 때 글을 쓰지 않을 확률이 대따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거죠. 운명은. 그런데 우리 인생으로 그걸, 그 시스템을 들고 들어와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평가 등급 때문에 심지어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진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사실 신뢰도 못하는 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아까 인적성 검사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인적성 검사를 정말 솔직하게 쓰시나요? 저는 솔직히 저는 인적성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도요. 예를 들어서 군입회 때 하는 인적성 검사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있다. 재미있어서 예 한 번 해보겠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 질문이 도대체 뭘 판가름할 수 있지? I see that people. 이게 이게 아니에요. 귀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든가. 그런데. 무속이니 피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라든가. 데이터화라는 게 애초에 우리가 데이터화된 것만을 보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엄밀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존재하던 사물을 데이터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는 지금 얘기가 안 되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조표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의 무력은 얼마입니까? 조표가 13이라고 쓰겠어요? 어떤 일도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그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오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데 그것들이 제대로 피드백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 시험 같은 경우 대량살상 수학무기 책에서 언급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특정 학교의 성적이 쭉 올라가다가 한 번 꺾여요. 그러니까 이 선생의 교사평가에서 학생들 성적이 안 올랐기 때문에 재임용이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성적이 그동안 올랐던 이유, 이 선생님이 오기 전에 올랐던 이유는 학생들이 짬짬이로 컨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그걸 방조했습니다. 왜? 자신의 평가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실제 사건이에요? 네, 실제 사건이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게 납득이 되잖아요. 사실 많은 회사에서 소위 많은 KPI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사평가를 정량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영업자인데 올해 매출을 20억을 했어요. 그런데 목표가 올해가 16억이었던 거예요. 넘치잖아요. 그러면 넘치면 별 성과가 없다고 하면 얘는 뭘 하냐면 12월에 거래처에 가서 4억을 내년 세금 계산서로 끊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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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뭐 대단한 꼼수도 아니거든요. 일상은 저렇게 흥행해지는데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갖고 정량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에 의해서 순응하며 살아간다기보다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크립토커런시의 영혼을 갖다 파는 이유죠. 아, 역시 이문열이 옳았어요. 삼국지 하나로 말 못할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무려 99가 80을 항상 이기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서사 속에서는 무려 99가 반드시 80을 이기진 않아요. 그럼요. 현실과 유희는 그래서 구별될 필요가 있고 디지털과 언디지털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SNS에서 수많은 이야기들하고 싸우고 사랑하고 부대끼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 삶과 딱 붙었느냐라는 지점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 현실들, 이것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나. 그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뒤부터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하긴 이거 라디오도 아니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방금 깨어나신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삼국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저껜가? 윤세민 에디터가 얘기해줬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은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도 나왔어요. 트럭 시뮬레이터 전성시대입니다. 느린 게임 전성시대. 트럭 시뮬레이터 하면서 VR을 쓰기도 하고 그냥 하기도 하는데 많은 한국의 유저들이 책상 앞에다가 모과를 갖다놓기 시작했다. 왜요? 트럭 운전하는 기분 내려고. 오늘도 무사히도 세워놔요. 목주도 걸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으로 움직이는 아들딸 사진 버블헤드. 이런 거 갖다놓고. 커피나 땅콩도 괜찮아요. 그건 쏟아질 텐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왠지 트럭 같습니다. 인간의 유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열망인 것 같아요. 어떠한 유희도 결국은 현실과 가급적 겹쳐내더라고요. 그러다가 현실이 반 유희가 반. 유희가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 반반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의 수치는 누군가의 유희의 대상 혹은 수익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재밌습니다. 우리는 매트릭스에게 한마디 안하고 매트릭스의 세계관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매트릭스한 단어가 수학용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앉아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매트릭스의 특징 중에 하나죠. 매트릭스 안에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인 삼국지 시리즈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네. 이경영 문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학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수학인이란 표현은 처음 들어보여요. 네. 그리고 하드코어 게이머 도돈님은 게임 얘기 말고 다른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인의 유 профессióateurs인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학인 Rac üç 주 전 yeahzina incluso 연애 server인에서 형태로 쓰여 söyleye documentary 드네요. 감사합니다.